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멸망받을 자 또 구원받을 자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허감의 역사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환전한 눈이 열려서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 모든 과거가 모든 아픔들이 다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도록 이 시간을 성삼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에만 사람이 누군지 나와있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아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 오케이 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왜 그러잖아요. 텔레파시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24시간 영원히 어디에 있든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짝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넣으시고 24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사실은 24시간 누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에게만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온 땅에 충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축복도 건세도 최고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잊어버렸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제도가 다 바뀌었어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정복당에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우스운 것은 돈이라는 제도를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물물 교환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종이, 쪽지, 돈을 만몬신이라고 그래 지금. 그렇게 섬기고 정복당해버렸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맞죠? 아담 보고 이름 지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만물을 어떻게 아담이 지어?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도록 다 만들었어요. 이게요 저는 요새 좀 실감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내 속에 이게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나 이거 옛날에 모를 때는 아이들을 반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래 할 이유 없어요. 벌써 이걸 딱 묵상 발동하고 있으면 흑암이 샥 꺾이면서 전부 다 본정신으로 돌아와요. 자기 자신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 이것이 왜 무너졌냐면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원재라고도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믿는데 원재를 모르니까 원재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그 말 알아 먹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원재의 주역이 누굽니까? 진짜 믿어요. 사탄이 주범이에요. 주범. 얘가 주범이라는 증거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어요?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답으로 주셨어.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이거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갈아버릴 거야. 이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빠 없이 처녀의 자국만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냐. 원재 없이 태어나게 하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또 태어나면 벌써 자기를 원재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죽어봐야 그건 개죽음이에요. 78억이 십자가에 다 매달려도 그건 개죽음이에요. 왜? 이미 죄 다 가지고 있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뱃머리를 갈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은 뱃머리를 깨지 아니하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남편하고 붙어. 눈에 보이는 자식하고 부모하고 붙어. 심지어 자기가 만든 그 돈 있잖아요. 돈. 그거 눌려가지고요. 만문신이라고 섬겨. 그게 창세기삼장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범이 사탄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컴퓨터로 다 때리치고 뭐야 부수고 핸드폰 다 부수고 그런다고 해결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주범이라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속이는 게 일어나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 내가 나를 속였다고요. 저도. 하나님 믿을 때. 그래서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 자체로 뭐가 됐냐면 이미 죄인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지. 감옥을 간다든지. 그런데 이 죄는 내 잘못이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 벌써. 저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축복을 준다면 나는 죄인하겠어. 계속 저주를 갖다 줘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저주의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이 위대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세상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해요. 하나님 보시면 기가 작겠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운명 사주 팔자 막 이래. 그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포기한 거지.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속아서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하얀색 과탕에 보면 원제 근본 문제 해가지고 왼쪽에 하나님 떠남 죄 사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는 그걸 몰랐어요. 진짜. 제일 모른 게 나는 이걸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이 사탄 놀이터가 돼 있고 거기에 가장 주 통로로 헌신한 사람이 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피해자예요. 우리 남편도 피해자고 그런데 엄마가 뺑돌아버리니까 집이 엉망이죠. 하나님 믿을 때 그랬다고요. 왜? 이거 몰라서 나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나라에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암스트롱이 달을 착륙했잖아요. 달나라에 로켓트가 가는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그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 이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권사님들이 막 쉬리야 이러면서 뭐 그런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 내 속으로 좀 예수님을 고상하게 믿지 고상하게 믿다가 내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써놨다고 답이 이것뿐이라고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부터 말합니다. 내가 된통 되어봤잖아요. 40년을 시달렸는데 은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 불러놓고 바로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한테 먼저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뭘 한다? 잉태 임신 요새 세번 얘기는 임신이라고 임신에 큰 고통을 더한다 그래서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원래 인간에게 이게 고통으로 바뀌었다고요. 자식이 왜 애물단지냐 무자식 상팔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문제 자녀가 축복이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 그렇죠? 그리고 또 더 귀가 찬 거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노예하고 주인하고 사이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아껴주는 사이가 아니고 노예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지. 종업원도 다스리면 나가요. 큰일 나지. 맞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가정 문제라고 그래요. 가정 문제가 언제 생겼냐? 창세기 3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른 말로 가정 문제의 답은 뭐다?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막내 고모가 이제 고모부가 약간 그때 조금 한량이었어. 우리 할머니가 반대했는데 둘이서 뿍뿍 우겨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나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참아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뱀을 피해봐라 범을 뭐라 하더라 여우를 피해봐라 범을 만난다 뭐 이러시고 그러나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 없어요. 이혼 삼혼 사혼 오혼 해보세요. 여러분 그 스페니시 가족들 보면 아이가 성이 한 다섯 개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쵸? 뭐 답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범이 요거야 남편은 아무리 바꿔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거는 아담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너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뭐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이 나야 된다. 남자는 좀 더 불쌍해요. 대표자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이렇게 하는데 심지도 안은 뭐가 자란다 했어요? 곡식을 심었는데 가시덤불 엉겅키가 자랄 거래.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못 거둔다.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 제일 비참한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삼장 원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요. 박사도 죽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이걸 보고 인생이라 하잖아요. 인생 하나님이 네 앞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 답부터 주시고 말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답은 몰라. 인생 문제만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점치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마음대로 엎드리고 절하고 막 빌고 난리 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옛날에 저처럼 종교인으로 살면 끊임없이 당합니다. 얘한테. 제가 얼마나 당했냐. 차라리 이래 살 바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살 기도를 세 번이나 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약국 할 때 전포동 산동네예요. 어느 날 쪽진 할머니가 찾아왔어. 우리 앞으로 약국 뒤에 방 두 개짜리에 살았는데 대문으로 들어오면 방이 들어와요. 딱 들어오더니 아이고 새내기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방에 턱 올라오더니 남편이 약사라도 못 고쳐주지 이러면서요. 내보고 내리 끝 하래. 내가 어디 하나님 믿을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그날 그랬어.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디 이상한 여자한테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왜 그럽니까. 이리 살 바에 살이 빨리 죽는 게 낫지. 빨리 천국 가버린 게 낫지. 계속 하나님 요거도 먹인다면서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다고요. 요거 몰라서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바타는요. 이렇게 인생만 가지고 시달 푸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 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우리 손주도 보니까요. 지 이름부터 먼저 배우더라고. 그래가지고 꼭 저거 엄마가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영이 거 언영이 거 지 거부터 찾아 지 거 야 꽝 걸쳐줘도 다 알아요. 지 거 없으면 큰일 나. 그래 엄마 아빠 뭐 이거는 할머니 거 이거는 뭐 엄마 거 뭐 이러면 언영이 거 요새는 말을 잘하니까 언영이 거는 어디 있지 요랍니다. 이제 그걸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장세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면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렸어. 또 뭐냐면 우리 그죠? 그리고 내 것 막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내필임 여러분 돈을 위해서 자식을 태우고 사고를 낸대. 보험금 타라고 부모가 멀쩡한데 장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뭐예요? 성공을 향해서 다 달려가 그런데 이 성공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바벨탑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점술 16장 귀신 19장 무속 이걸 통하여 또 사회가 문화 자체를 통하여서 사람을 또 다 혼란시켜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이거는 초보입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 줄 아세요? SNS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난 몰라요. 이거 다 믿어. 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끼고 살아. 그런데 그 정보가 믿을만해요. 얼마나 틀린 정보가 많은데 그거 다 빠져있어. 아니 말도 못하는 게 핸드폰부터 갖고 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인생 문제라는 것을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 아니에요. 영적 신분이 누구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중간 있어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버드 박사학위 20개나 따면 중간 자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마귀 자녀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낫다. 그랬어요. 마귀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신이라고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지 가하시지.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신 거짓의 압이야. 얘는 어느 정도냐면 말씀으로도 속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줄이시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이나 시험을 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면 신분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숭배를 누구를 하겠어요? 당연히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이라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걸로 나는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24시간 중에서 문화에 빠져있고 내 과거에 잡혀있고 아니면 걱정거리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 여기에 지금 조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나는 40년을 시달렸다고 몰라갖고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는 시달리려 하다가 어? 이것 봐라. 그래서 웃습니다. 내가 오늘 또 무슨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고 이게 또 아침부터 이렇게 설치지 이라고 웃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옛날에는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우상을 계속 마귀시키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맞죠? 불명 불안 짜증 우울 공황 요즘은 이거 뭐 뭡니까 변명 이름도 나 다 모르겠어. 그래 하다가 결국은 정신이 고장이 나면 당연히 육신도 망가집니다. 잠 못 잤는데 소화기간 나빠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을 때려잡기도 하고 그건 힘있을 때 하는 거고 그것도 식이 넘어가면 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이렇게 살다가 어디가요? 그걸 보고 내세 문제라 그래요. 이야 그런데요 불신자니까 지옥 가는 거 맞아.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듣고 충격받았거든. 지옥 가고 나면 끝나겠지 아니면 천국 가고 나면 끝나겠지 이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던 사이클에다가 곱하기 3 정도 해가지고 후대에 대물림 해주는 거야.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출애국기 20장 4절 5절 이야 그럼 제가요 이걸 딱 듣는데 나는 마귀 자녀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었거든. 하나님 자녀야 그럼 나는 지옥은 절대 안 가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나머지 2, 3, 4, 6 4가지는 전부 내한테 다 있는 거야. 내가 충격받았잖아요. 왜? 간단해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은 장세기 3장 15절만이 답이야. 너를 이렇게 지금도 속이는 존재가 계속 활동할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너를 박살내줄게. 너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답을 안 써. 몰라.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탄 어떻게 해결했죠? 머리 박살 장세기 3장 15절 그죠? 요것을 고대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를 멸하려 하십니다. 완성하셨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죄값 치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셨어요. 죄값 치르려고. 그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참 제사장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길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일 위에 나와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길이 필요하고 우리 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고 이 땅에 이 땅에는 전부 거짓밖에 없으니까 진리가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선지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라스네임 뭐야 퍼스네임이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서 하실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기름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죠.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기도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후손들이 축복받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문제인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예 타 종교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분 기독교인도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봉사 사랑하면 되겠지 나뉘어. 그걸 보고 전교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최고의 헌신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소원이야. 어느 정도 소원이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직분을 많이 높은 데 가면 끝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았냐. 오케이. 그럼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면 끝나겠네. 깨닫고 신해버리면 끝이다. 제가 마흔 살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놀란 게 뭐였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난 몰랐고 왜?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거 나는 이상한 거 나 안 믿는다 이랬거든요. 그건 매일 착각이지. 난 아주 고상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주 고상하게 사탄의 노리객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 해결을 못하는 장세기 3장 사건 장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호주가 되고 세대주가 되어주세요. 저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가문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윗대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로 우리 목사님 내도 목사님이 이로 한 명도 없어요. 윗대에도 없고 사촌에도 없고 팔촌에도 없고 굉장하죠. 1년에 제사를 28번씩 지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4대 종손이었거든요. 완전히 속아있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벌써 목사 그것도 아주 복원 정확한 이 교단에 목사 3호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대단하죠. 그죠?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대물림이요. 출애국기 20장 6절로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애국기 20장 6절 말씀이 뭔지 모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게 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거 듣는 순간 아니 내가 같은 저주를 내가 또 물려주고 가라고 세배 네배로 내려간대. 그런데 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6절로 딱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보겠지 이랬는데 나 지금부터 보고 있다니까요. 말씀은 진짜 성취돼요. 이걸 보고 운명사주 팔자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였던 부분이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 또한 상급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우리 가정 가문의 호주 세대주가 되게 하셔서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출애국기 20장 6절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무 대가도 없이 그야말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나은 생애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